. . 바로 ET 유튜브 구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. ET 유튜브 구독하라 하신분들은 구독하시기 바랍니다. . 네 안녕하십니까. 스타빗이 함께하는 스타 유즈맵. 자 오늘은 내 그림을 맞춰봐 유즈맵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함께하고 싶은분들 OPGG클랜 채널로 OPGG클랜 채널로 오시면 되겠구요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유스타 유즈맵. 내 그림을 맞춰봐.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. 어떻게 하는거야?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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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. . . . . . . . 은수 unos 와 이렇게 그리는거야 아 이거 누르면 지어지는거고 와아 에 자 아 그릴께요 자 그릴께요 와 개 신기하다 어디 스타 야 잠깐 아찌 안 그렸어 슈발 지우겨 지우겨 기우자 아니 지우라고 슈발 이건 뭐 어떻게 된거야 됐어 자 그릴게요 지금 여기 쉬운거 그리겠습니다 여러분 쉬운거 여기 좀 지우자 어 뭐야 렉 자제 부탁드립니다 좋았어 이렇게 자 방송 끄시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아니야 달팽이 아니야 스타그랩트 유닛입니다 여러분 스타그랩트 유닛 자 흰색님 렉걸리는데 나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야야 누가 봐도 지금 어 노란색 분이 맞췄어요 노란색 분이 맞췄어 노란색님이 맞췄어 네 마린입니다 마린 자 일단 완성부터 하죠 완성 하얀색 분 나가셨네 자 일단 한번 완성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그리고 싶었기 때문에 네 노란색 분이 맞췄다라는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린이죠 아이 누가 봐도 마린이잖아 아니 이게 마린이지 그럼 이게 파일맷이냐 얘들아 에 마린 자 노란색 분이 맞췄네요 뭐야 노란색 맞췄어 이거 네 어 됐네요 자 이제 노란색 분이 맞췄고요 자 다음 한번 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색은 이제 파란색님이 예 그리게 될거에요 처음에 그리는 방법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거부터 숙지하신 다음에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랑님 에 진행해주세요 아 재밌네요 이거 에 파란색님 그리고 있습니다 과연 아냐아냐아냐아냐 자유주제 자유주제 네 자 파란색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뭐야 자 이티형 여름을 위해 고이 모셔놨던 전기팔이 제 장에서 조용히 꺼내봅니다 네 강타고 싶어요 이티형 이러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대가리에 어 면상에 어 정확히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파란색님이 뭔가 그리고 있는데요 이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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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인가요 뭐죠 이티 얼굴 그걸 이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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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씨 스코지는 아니잖아 의문의 일패네 자 다음은 네 IT 잠직군형님 풍선 19개 감사하고요 자 초록색님이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초록색님은 무엇을 그릴지 아 행님 안녕하세요 초록색님 굉장히 잘그리고 있습니다 뭔가 세심한 컨트롤을 보여줘요 초록색님은 자 뭘까요 이게 연필 자 연필인가 연필 연필 카우 스카우트 아니야 스카우트 배틀크루저 존스 어 배틀크루저라고 합니다 초록색님이 그린 그림을 배틀크루저라고 합니다 정답 우우우우우사 야 배틀크루저 야 배틀크루저 딱 봐도 배틀크루저네 어 누가 봐도 배틀크루전에요 어 저는 잘그린다 아 누가 봐도 배틀크루저였어요 여러분들 아니 이게 배틀크루저 인 게 어떻게 된거야 자 이제 보라 보라색 님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네, JS인줄 알았다고 에 자 착한 생각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어... 마인드가 썩었어 우리 자 보라색 야 조용히 해 이씨 뭐 뭐 말하면 ET래 뭐 그리...그림...그림도 아닌데 와 이분 좀 잘 그려 어어? 자 보라색 님 약간 좀 뭔가 잘 그리네요 자 라바 자 뭔가 어...다리가 네 갠가 다리인가 이빨인가 다리인가 이빨인가 다리인가 이빨인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자 버섯인가요? 자 자 뭐죠? 이거 저도 모르겠네요 뭐지 이거 자 해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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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이거 해파리 번데기 좀 야해지는 거 같은데요? 뭐야 정답 뭔데 뭔데 리버? 리버? 아 리버가 정답이에요? 아 리버가 정답이었다고 하네요 네 갈색 님입니다 갈색 님 아 근데 좀 잘 그렸어 보라색 님은 생각보다 잘 그렸네요 저는 이렇게 잘 그릴줄 몰랐는데 보라색 님 생각보다 잘 그렸네요 자 이제 다음은 갈색 님이 그리기 시작합니다 자 과연 어떤 그림이 탄생을 할지 자 삼각형 보석 보석 옆에 이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 이 보석이랑 미네랄 미네랄 질런 자 프로브 다양한 정답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미네랄 아닌 것 같습니다 넥서스? 자 그림이 멈췄어 완성된 것 같은데 아 죄송해요 드립이 생각이 안나 아 저한테 정답을 줬습니다 아 저한테 정답을 줬습니다 네 넥서스였다고 하네요 네 뭐 그니까 트립을 치려고 했는데 네 트립이 안된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노란색 님이 잡았습니다 아니 그리면서 생각하면 어떻게 에이 자 노란색 님 그리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그릴지 자 동글동글 아니 간단하게 그려도 돼 간단하게 그려도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자 어 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노란색 님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고민 중인 것 같은데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 분신사바인가요? 아 이게 약간 무서운데 분신사바 같은 느낌이네요 네 뭐죠 이게? 럴커? 사륜안? 뭐야 아니 정답자도 모르는 걸 그리고 있어 뭐야 이거 아 럴커 버우 한 거였다고 요 야 이게 어떻게 럴커 벌어와 pouquinho 보여줄게 자 여러분들도 제가 그리는거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어 진짜 이티의 그림실력이라는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해보세요 아니야 아니야 다틀렸어 지금 아니 빨강물감 말고 꺼문거좀 해봐 자 이게 뭔지 빨리 맞춰봐 와 노란색 정답 유튜브 구독하세요 아아 바로 이티 유튜브 구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이티 유튜브 구독 안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브 구독이에요 야 녹화 취소했어 미친놈 자 그러면서 초록색 다시 공잡았습니다 야 콩이 랜다 아 죄송해요 제가 SCB 축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그림 기지기 시작하는 초록색 어 이건 100% 드라군 와 이건 좀 잘 그렸다 근데 그치 에 드라군 좀 잘 그렸어 이거 에 네 형님 네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형님 자 이제 보라색이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보라색 이제 애들이 잘 그려 요즘에 잘 그려 진짜 갑자기 이제 한번 하다보니까 이제 다음 두번째 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잘 그리네요 시즈 탱크 시즈 탱크 딱 봐도 시즈 탱크다 이거 보라색 당황한거 같은데 지금 보라색 당황해서 지금 펜 멈췄죠? 아 캐리어예요? 야 이게 시즈 탱크가 어떻게 캐리어야 야이 이거 시즈 탱크 그리려던거 아니야 야이 뭐야 이거 아니 시즈 모드 포 쏘는거 그거 그리려던거 아니야? 저게 어떻게 캐리어야 자 맞추는 사람도 신기하네요 저게 어떻게 자 이게 뭐죠? 팔 다리 팔 다리 얼굴 눈 자 마사카 뭔데 이게 ET캠? 뭐야 이거 ET캠이 아니 네 ET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공감합니까 여러분들? 어이가 없어 저거 방송 보면서 지금 즉석으로 그린거 아니야 와 이 대단한 놈 저거 징그러워가지고 인정한다고 여러분들? 아이 그런거 인정하지마 뭐하는거야 지금 네 자 노란색 약간 수상합니다 이거 좀 야한거 같은데 약간 느낌이 야한데 이거 어 야한데 어 뭐야 깜짝이야 자 뭐죠 이거 약간 야한데요 자 이분 이분 아까 럴코 버러 분실사봐 있던 분 아니야 자 이거 좀 수상합니다 이거 야 스포닝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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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보 스포닝풀 스포닝풀 왜냐면 이게 스포닝풀을 보면은 초록색으로 막 이렇게 돼있다고 스포닝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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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아니 스포닝풀 아니야? 스포닝풀인데 아니 이게 어떻게 스포닝풀이 아니야 스캐럽이라고? 스캐럽 스캐럽 아니래 뭐야 이게 흐허 명란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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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고요 네 왼쪽에 있는 그림 보고 명란전 나왔고요 아 손빼요 사장님님 별풍선 백개 감사합니다 네 정말 변태같은 닉네임이죠 손빼요 사장님 네 뭘 빼라하는 건지 몰라도 라바가 아니래 스 뭐지 이게 해처리 에그 아 이게 라바고 왼쪽에 있는게 라바고 오른쪽에 있는게 에그라고 하네요 아 그렇구나 그랬구나 자 이번에 존나 잘 그려야지 자 그림 실력하면 또 이티잖아 애들아 아니야 이씨 뭐 말하면 라바래 미친놈들이 기다려봐 이씨 아직 아니야 아니야 다 틀렸어 어 다 틀렸어 다 땡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 다 틀렸어 아닙니다 여러분 다 틀렸어요 자 정답 아직 안났어요 정답 정답 아직 없음 자 이거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많이 썼던건데 아까 이것때문에 여러분들 저한테 화내고 그랬던건데 이거 스커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커지가 아니에요 에 스커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뭘까요 이게 자 시청자분들은 맞추고 있는데 여기서 못 맞추고 아 파란색 정답 인터센터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인터센터지 아니 스커지는 어떻게 생겼냐면 스커지 그려드릴게요 여러분 스커지는 스커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스커지는 이렇게 이게 스커지지 음 이게 스커지입니다 여러분들 위에 게 스커지고 아래 게 인터센터 아 인터센터에요 네 파란색 정답 음 완벽해 뭐가 다르냐고 에 다르지 이거 미세한 차이가 있는거야 으아씨 자 파란색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이거 슈퍼마리오 별 슈퍼 슈퍼마리오에 나오는 그 별이다 똑같이 생겼다 이거 슈퍼마리오 이거 먹으면 존나 세지잖아 빠르빠라빠라빠바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질착버튼 하하 에 시청결제 존나 웃기네요 질착버튼이라고 오 에 에 세토님 별풍스 아홉개 감사합니다 예 에 자 즐겨찾기 하라는건가요 파란색님 자 0 0 2개 나왔는데 뭐야 방금 무슨 채팅을 이상한건 맞는데 네 어차피조치 정답을 맞추면서 현재 파란색과 4점 동일하게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. 5점 되면 끝나는 경기 자 이거 마무리하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구요 자 일단은 초록색이 그 어떤 그림을 그리지 기대가 됩니다 초록색님이 아까 잘 그렸던걸로 기억을 하는데 에 자 맞춰야지 티비 티비 티비다 티비 저거야 이거 그리다가 점점 막장으로 되는 느낌인데 이거 어 넥서스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밥이라고? 밥솥 밥솥같이 생겼다 야 우리집 밥솥이랑 똑같이 생겼어 뭐야 위에 불 나는데 케이크? 이분 생일인가? 응 해처리? 아니 이게 해처리 레어 하이브드 아니면 뭐야 이게 도대체 코어라고? 코어 아닌거 같은데 아 이게 코어라고요?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코어라니 코어를 그려드릴게요 이분이 코어를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코어를 그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코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분이 잘 모르는것 같아서 제가 그려드릴게요 코어는 이렇게 생긴게 코어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코어 어? 이게 인터센터 이게 스커지 에 그리고 어 이게 뮤탈 네 다르죠? 그리고 이게 레이스 에 다릅니다 여러분들 확실히 달라 이게 스타일부터 그림이 에 자 오케이 그러면은 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빨리 나한테 1점 줘 빨리 끝내 자 이렇게 돼서 ET가 에 그림을 맞춰라 1등을 가져가면서 오늘 마무리가 되네요 아 역시 ET의 완벽한 그림이죠 여러분들 근데 ET좀 그려달라고? 난 잘생겼지 에